전 세계적인 지금 존스토킨스의 코로나19 대시보드입니다 천만 명의 확진자를 넘겼고 50만 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 남미, 또 중동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지금 여름에 우리가 사그라들 걸로 기대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북방부에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좀 가라앉는 듯 하더니 특히 미국에서는 다시 클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 남서부, 캘리포니아까지, 서부까지 다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좀 긴장의 봉쇄를 풀면서 다시 가게들을 열면서 다시 유행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이 기세가 특히 또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남아시아도 기세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거의 4만 명 이상이고 지금 앤터니 파우치에 의하면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실 우리가 미국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초강대국이고 의료 선진국이라고 봤는데 지금 속절없이 코로나19에 뚫리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코로나19의 정체, 파괴력은 얼마인가 다시 되뇌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망자 수는 좀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신규 확진자 이후에 대개 사망자 수는 3, 4주 뒤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서 한 달 뒤에 사망자가 다시 늘지 않을까 미국에서의 높은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불균형 특히 흑인이라든지 라틴, 이런 히스패닉 계열에서는 사망률이 또 높은 걸 보면서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무섭게 환자가 느는 나라들이 남미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가 아마 시간 문제지 브라질도 뛰어넘어서 미국담으로 더 많은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인도의 인구 자체가 14억 명에 다른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뉴델리라든지 대도시에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어제는 결혼식에서 100여 명 하객이 노출이 되고 신랑이 사망하고 친구들도 많이 감염됐다는 안타까운 뉴스론을 접하면서 참 이 코로나19가 많은 인명피해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영국, 또 남미의 페루, 칠레 또 멕시코도 지금 늘고 있죠 파키스탄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겨울보다 더 크게 유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입국자 중에서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직스탄, 키르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입국자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각국에서의 코로나19 노조 확진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지금 카자흐스탄을 규두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직항편도 있고 또 많은 입국자 교류, 무역이라든지 이런 여행이 왕성한 나라들이었는데 이쪽에서의 환자 발생을 우리가 모니터하면서 입국자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남방구에서 비교적 뉴질랜드 다음으로 선방했던 나라가 호주인데 호주가 지금 유행컵을 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2, 3월에 대구경부에 큰 유행이 있었지만 호주에서는 3월에 큰 유행이 있었고 봉쇄와 함께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환자가 현저히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월 말부터 해서 지금 환자들이 다시 늘고 있고 특히 멜버른 지역에 확진자가 늘면서 멜버른 지역이 다시 이동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 정책을 강하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강력하게 우리가 봉쇄를 통해서 줄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완, 뉴질랜드, 베트남과 같이 거의 지역사회 전파는 없고 어쩌다 유입한지 한두 명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등 모범생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이 크고 작든 비슷한 최근의 환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보라색입니다 베이징의 심파디 시장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잠시 위기가 있었는데 또 중국의 특유의 강력한 중앙 통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일본은 또 봉쇄를 좀 풀고 비즈니스, 경제 활성화하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1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 물론 일본은 검사를 중증 환자라든지 열이 있고 증상이 심한 환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수치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50명 전후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와 사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차지 가면 또 늘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좀 강력하게 정책을 해서 타이완 뉴질랜드처럼 지역사회 전패를 없애고 입국을 철저히 강화하면서 내국의 국내 여행이나 국내 학교 개교나 아니면 또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덜 입으면서 경제라든지 학습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상당히 어정쩡한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19의 통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정쩡하고 국민들도 불안하면서 일상은 어느 정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또 학교는 가지만 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당히 지금 애매모어한 방역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고삐를 우리가 퍼스트쿼터가 마친 이 상황에서 세컨드쿼터의 게임 작전을 지금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